자세히 알아보세요. 기분이 안 좋아서요? 아니에요 됐어요! 빨리 가요 기다리고 아침에 잠보다 가야겠어요 정말 괜찮은거에요? 안 괜찮네 그래요? 아... 막 현장이네 여기 현장이 없었는데 형님... 이렇게 심하셔서 영롱찜을 county하더라구요 너무, 너무,ой,아,ㅜ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,같은 영상,그럼,애,pt 너무,아,쥬,세,미리 아주 빠른 영상이 있었어요 너무,확인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